xsfm입니다. p o d e r a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 한 번에 끝날 순 없을까? 토너까지 겸비한 올인원으로 바꿔봐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간편한 외출엔 필수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틴 유자바이오엠 푼업 올인원 김지영씨의 사연은 뭔지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한나라 요파시때부터 듣기 시작했던 듯하니 경력이 제법 보려된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사실 그동안 사연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투잡으로 주 6일 출근하며 저 자신을 셀프 부양하기도 버거운 나날을 보내다 보니 결국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냈는데요. 얼마 전 이 이야기만큼은 꼭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 오컬트 영화 파묘가 어제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요. 올해 두 번째 천만이네요. 서울의 봄 다음에. 저는 둘 다 재밌었는데 파묘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서울의 봄도 재밌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리얼한 게 딱 하나래요. 뭐요? 김고은 씨가 맡은 젊은 무당 있죠. 딱 그 명품백의 스포츠카. 정말 잘나가는 무당의 특이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은 돈을 많이 쓴다고. 래퍼들하고 비슷해요. 범만큼 어딘가 보이는 데 씁니다. 근데 곡성 기억하세요? 정씨 여러분. 곡성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뭔 얘기를 받는지 몰라요. 영화의 편집은 박력 넘치는데 이야기는 모르겠거든요. 그게 좀 더 차분하게 잘 정리된 느낌 같다 그래야 되나. 저 역시 영화를 본 그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후반부에 갑자기 기승전설의 고향이 되어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영화 자체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란 영화네요. 그리고 영화를 본 저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 증조할머니 묘를 파보니 많이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요. 꽤 개장, 개묘 많이 하죠. 그래요? 저도 저희 집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왜요? 엄마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합장하는 문화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봉부를 다 해체해가지고 아버지를 그 옆에다 모셔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화장 문화가 별로 없어서 엄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하나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래도 화장을 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이제 엄마도 수습해서 화장해갖고 같이 낙골당을 모시자 이런 이야기가 명절 때마다 나오죠. 그런데 파멸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렸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친구들 먼저 한 친구인데 정말 안 무섭대요. 그렇죠. 그냥 뼈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보고 싶어서 보게 된다고도 하고 그렇다고요. 저도 이제 닥칠 문제입니다. 꽤나 오래전 일이 나서 기억이 애매했던 데다가 설마 파멸을 했겠어? 라는 의구심이 들어 진짜 있었던 일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서 파묘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파묘를 하게 된 원인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꿈 때문에 그렇죠. 평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우연인지 진짜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꿈이나 예감 같은 게 잘 들어맞는 타입이셨는데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즉 아버지의 할머니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역시 시어머니가 흰옷을 입고 꿈에 자꾸만 나온다고 하셔서 결국 묘를 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의 해결책을 아는데 밤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제가 지금 선거기간에 계속 시사프로 틀어놓고 자니까 꿈에 자꾸 김준일 씨가 나오는데 아니 나는 김준일 씨가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김준일 대표 제 고막은 잘 때 항상 이경혁 작가거든요. 그런데 그 녹음하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경혁 작가 그 아토피 걸린 거에서 계속 걸린 거여서 다음날도 또 자다 보면 아토피 걸렸더라고 그럼 나중에 꿈에 이경혁이 긁고 있다? 어딘가를? 나는 내가 공천면접을 보고 있는 거야? 김준일 씨가 질부더라고 이게 8시에 아니 분명히 꿈은 꿈인데 직전에 본 걸 보게 되죠. 그러면 할머니가 안 나올 수 있다. 유튜브 우리보다 노인네들이 훨씬 잘 쓰잖아요. 자 아무튼 기왕 파멸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놀랐던 점은 저희 집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귀신이나 악마, 지옥 같은 것보다 사람과 해외 조성의 현실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와 멀어진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 집안 전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꿈 때문에 묘를 팠다라는 너무나도 K-무속스러운 일이 저희 집에서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비하면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파묘를 하긴 했는데 영화에서처럼 파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 게 아니라 셋째 삼촌이 직접 묘를 파서 관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담이 진짜 대단하신 양반이며 아 저는 뭐 저기 어깨에 담 들렸다는 줄 아니 뭐라고요?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삼촌이 하고 싶어서 본인 할머니 묘를 판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가서 땅을 파보라고 시켰는데 가보니 거기가 할머니 묘였던 것이었던 것이였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노인네들 기억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건 또 정확하게 잘 집는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딸은 산소 가서 아이고 영감 하면서 울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산소에서 울고 계시냐 아이고 여기 아닌가 봐 원래는 뼈들이 잘 있나 확인도 해야 되고 혹여 화장이라도 하려면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어떻게 수습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뼈를 모아서 증조할아버지 묘 옆에다가 그냥 묻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랄 일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파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할아버지의 누이 저에게는 고모 할머니가 어머니의 묘를 파묘하는 것이니 잘하라며 당시 과로 90년대였습니다. 꽤 큰 돈인 100만 원을 할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월급이죠? 이 돈을 인터셉트신 건가? 하지만 그걸 받은 할아버지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셋째 아들에게 묘를 파괴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줬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문 장비 없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작은 굴삭기로 일단 봉분을 밀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삽질로 하게 되면 진짜 힘들 텐데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죽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묘 굉장히 깊게 파요. 그렇잖아요. 저도 봤더니 사람 키보다 더 높게 파는데 거의 집을 지어주더만 그 일에 대한 용돈 혹은 일당조차 주지 않아 하청 100% 착복 더 궁금한 건 셋째 아들 셋째 삼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젊다라는 이유였을까 백수였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야 이거 노동법 위반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라 아니 할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묘이고 유골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부자는 아니어도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 시절 1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왜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뭐랄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어르신의 범주를 다음번에 보내주세요. 100세 정도면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세기를 살았는데 일단 준비하세요. 김지영 씨 아무튼 저희 집안의 파묘은 그렇게 셀프 가내수공업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실제로 땅을 파보니 지하수가 올라와 흙과 관이 매우 심하게 젖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이게 사실 다 그렇잖아요. 땅을 그렇게 깊게 파는데 지하수가 안 묻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에는 당연히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항상 좋은 핑계가 되죠. 그래서 뼈를 모아 작은 상자 같은 것에 담은 후 증조할아버지의 묘 옆에 묻었다고 하는데 이런 파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증조할머니께서 많이 빡쳐서 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증조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ASMR을 틀고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죠. 이제 했으니까 다 끝났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에 가까운 잘 모르겠다이긴 합니다만 만약 진짜로 증조할머니의 혼이 부탁을 한 거라면 애초에 왜 자신의 아들인 할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지 않고 손자와 며느리의 꿈에 나타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아들의 꿈에도 나타났는데 무시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들은 대부분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떼어먹습니다. 한편 파묘를 이렇게나 졸속으로 했는데도 그 후 저희 후손들이 큰 사고나 우환 없이 그냥저냥 살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미신은 미신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지영 씨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각자의 랜덤 운이고요. 이런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묘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수도권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지금. 다 공동묘지를 밀고 한 건데. 100포입니다. 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그리고 중랑구 망우동 대부분 서대문 애호개 골목 다. 그렇죠. 맞아요. 애호개 골목은 진짜 아기들 무덤이 많아가지고 애호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에이. 아니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던져진 상황에서도 손수 땅을 열심히 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습하려 노력한 큰삼천의 노력을 봐서 봐준 것일지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요파 씨와 그것을 알기 싫다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건강하시고 또 시간 나면 사안 적어 보내겠습니다. 빠염. 김지영 씨예요? 네. 아, 파묘.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벌초 며칠 전에 그저께 차 엄청 막힌 게 한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벌초 때문에. 아, 맞아요. 한식에 벌초하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이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아버지도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좀 수습하라고 그런 식으로 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느껴져요. 한식 이런 때 차 낙히는 거 볼 때마다 한 3, 40년 뒤면 이제 이런 날의 지체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교통정체는. 그렇죠. 명절 때도 그렇고 한식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연고가 있는 묘인데도 무연고처럼 버려지는 곳들도 되게 많아질 것이고. 우선 지나가면 한숨하게 개장 공고를 한 몇 년 내요. 신문에도 내고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가 계신 산소도 선산인데 이게 택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워낙 확장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마주할 문제인 거죠. 맞아요. 아시아인들은 풍수지리를 믿기에는 너무 공동교주 위에 살고 있어요. 결론. 이제는 뭐 이게 사람 묻은 데에다가 우리가 뭔가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것처럼 누군가 죽은 자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네. 하다못해 왕릉 위에 지을 때 얼마나 몰래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신들의 퇴적이 없었으면 석유를 못 썼어요. 석유를 쓰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파묘에 대한 결론. 김지영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